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 분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6월 달은 어떤 달일까요? 나라 사랑의 달이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족 사랑,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찾아뵙고 또 가족끼리 자녀들도 많이 생각하고 부부도 생각하고 가족을 많이 챙기고 가족을 사랑했다면 6월은 우리가 나라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 장원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우리가 나라를 애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씩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는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저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현실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세계 속의 한국이에요 세계 속의 한국 이 K가 붙은 말이 다 아주 불티나게 여러분 K-POP, K9, K9이 뭡니까? 자주포 한국이 만든 무기 그냥 서로 달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BTS 청년들 7명으로 구성된 가수들 있죠 이 애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큰소리 뻥뻥 칩니다 바이든 대통령 앞에 세워놓고 왜 미국 사회가 이렇게 아시아계를 차별하고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이런 혐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거 시정해 달라 우리도 아시아인이다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막 얘들이 막 하고 있어요 BTS가 떴다 하면 막 세계가 날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영국 축구의 본고장 영국의 가장 레벨 상위의 영국 프로 리그에서 프리미엄 리그라고 그러죠 여러분 최우수 선수가 됐어요 득점왕 이거는 축구 역사에 아시아계 사람이 득점왕을 받은 것은 처음 일이래요 지금 손흥민 BTS 이런 청년들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빛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 손흥민 하면 아는 거예요 BTS BTS 얼마나 정말 한국을 빛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삼성 하면 세계에서 안 통한 데가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왜 한국 방문할 때 일본 먼저 안 가고 한국 왔다고 그랬죠 이재용 만나려고 한국 먼저 왔대요 이재용 만나서 뭘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에 반도체 좀 투자해 달라 그래서 듣기로는 미국 조지아주에 삼성에서 5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치약지예요 인기가 없을 바이든 대통령 조지아주에서는 그런데 이번 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국의 그 판도를 한국의 이 조그만 나라의 한 기업이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한국이다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데요 한국처럼 살기 좋게 된 나라가 없대요 한국처럼 모든 시설들이 편리하게 살기 좋게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의 부응을 저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에 이런 K-부응을 일으킬까 K-바람이 막 일어나게 할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거죠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어느 때인 거죠?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부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오면 반감이 일어나요 미국 선교사들은 아시아 계통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별로 반기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막 너무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같은 유색 인정이고 또 정이 많잖아요 잘 퍼주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는 구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K-바람을 불러일으킨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때 한국이 정말 선교의 나라로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심 같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유다에서 잡혀온 소수민족 노예 민족 그 에스더라는 이 여인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신 것 무슨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그 하만이라는 악한 자에게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셨을까 이 때를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많은 나라들을 옳은 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릴주죠? 말 맞자입니다 달리는 말에 더할까 채찍 편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뜻의 말인데요 여러분 말이 지금 죽어라 달리고 있잖아요 막 힘들게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그 주인은 계속해서 채찍을 때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빨리 달리라는 거죠 더 빨리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죽어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것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더 잘하라고 더 1등 나라고 더 빨리 가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시험시험해라 좀 쉬었다 해라 이런 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주마가편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은 너희가 좀 쉬어라 시험시험해라 좀 쉬었다 해라 이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 허리띠를 좀 풀고 긴장을 좀 풀고 그렇게 즐기고 시험시험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면 마귀가 틈타한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성경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그런 것들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경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라고 예배 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선교도 쉬어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은 주마가 편이에요 주님은 우리 계속 우리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성령의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 막히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막 기도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더 부지런히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또 더 부지런히 모이고 예배 힘쓰고 날마다 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모이라 제가 여러분들 날마다 모이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성교하라고 그럽니다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힘쓰라고 그래요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힘쓰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마가 편입니다 옥사님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리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리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스 10장 2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 더 예배 힘쓰라 마지막 지모데우스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번하라 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좀 쉬우면서 하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바울이 그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교회임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신약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약 100년 안에 세워진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죠 신약의 초대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 교회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2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2단에 빠진 그런 교회였고 또 우상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우상에 대한 문제, 또 타락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아주 그냥 가득 찼다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스에서도 가장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는 많은 무역이 행해지는 것이고 또 그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태폐문화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물결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량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후서로 29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비단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 지금 2020년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 없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그런 문제 없습니까? 이단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상이 만연된 사회입니까? 또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이업 앞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여도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신다면 아마 코리아 전후서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와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 분명하지만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고 또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사가 하나님 주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야 은사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방언 받은 경험 있으시죠?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목이 다 시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교회였을 것이고 또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대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이라고 하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가 열심히 하지만 더 힘쓰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런 말이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추경교회가 지금 40년 동안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거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제가 주보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다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교회 개척 때부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시고 선교도 열심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라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눌러 앉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40주년 우리 표호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은혜의 40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이제 잘했다 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채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주마가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쉬어서는 안 돼요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옛날의 사랑보다 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감격에 막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불타는 가슴이 지금은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라 그랬어요 더욱 사랑하라 오늘 찬송처럼 내가 더욱 주름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냥 과거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으면 안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말씀도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말씀의 깊이도 더 깊어지셔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져야 되고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돼요 열정도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왜 식어지냐 말이에요 처음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어디 가셨냐 말이에요 뜨거워져야 돼요 막 길 정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갱년기 거치시는 갱년기 세대 분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열나 죽겠는데 복사님 맨 아침마다 기도할 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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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막 죄송합니다 성령이 뜨거우면 갱년기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가슴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전에는 한 사람을 내가 도왔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케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살피고 그랬다면 너 넓어져야 돼요 두 명 세 명 얼마든지 그 사람만 붙들고 있을 겁니까 내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전진입니다 전진!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전진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까 오늘 여기 58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큰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그게 다 헛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손에 없다고요 손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다 헛됩니다 세상 일은 다 헛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그냥 어영부영 사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썩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헛될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연휴라고 얼마나 놀러가기 바쁩니까 월요일 딱 하루 연휴 깨는데 금요일부터 가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그 금요일날 일이 되겠어요? 인천공항에 티켓 끊어놓고 일이 되겠어? 금요일부터 일 안 하는 거예요 놀러 가려고 그냥 금, 토, 일, 월 사이를 제끼는 거예요 정신 없어요 지금 막 연휴만 막 차죠 제주도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제주도는 비행기로는 못 가요 비행기로는 못 가 배로 가야 돼 제주도가 그렇게 비싼 곳인지 몰라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주 새벽부터 줄을 서 제주도 티켓 끊으려고 참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 옛날 우리 사회에 그런 시대가 있어요 술고 나는 시대가 있어요 술고 나는 시대 술고 나는 사회 어려운 시절에 막 술로 달래고 술고 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다투어서 놀러가는 사회예요 앞다투어서 놀러가요 여러분, 우린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정말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신자들까지도 다 막 정신 나가서 불신자들 막 놀러 다니니까 신자들까지도 본분 다 잊어버리고 놀러가기 정신이 없어요 놀러가기 정신이 없어 예배는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다 망쳐놨어요 코로나가 영상예배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예배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놀러 다니면 기도는 누가 합니까? 놀러가서 기도할 거예요? 놀러가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봉사하고 구제는 누가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그렇게 살든 말든 그것 보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흔들려요 막 부러워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흔들리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여행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재미 세상이 즐기는 쾌락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즐기고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서야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위로를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가사는 뭡니까?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세요? 목사님 부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결국은 헛되일 뿐입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안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 피혈이고 육체의 육이에요 우리 육신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는 이 육신을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때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유한적인 것이고 굉장히 약한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몇 초만 우리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들면 뇌가 썩어요 우리가 살이 왜 썼습니까? 피가 안 돌면 썩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다 썩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몸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 말씀이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썩을 놈아! 그 말이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 이야, 우리 어머니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흥해! 흥이야! 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했잖아요 잘 살고 그때 만약에 망해, 영원아! 망해! 그랬으면 다 망하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니들이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믿는 사람들 거기다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빠져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섭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가족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군중 속에서 막 이 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은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얼마나 출세했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하나님 이거 물어보실까요?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게 논센스예요 하나님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뭘 했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느냐 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 내가 맡겨준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물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며 왔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왔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퍼날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충혁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말만 열심히 막 충혁교회 열심히 한다고는 평은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내실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코로나 끝났으면 예배가 지금 살아나야 되고 다 예배 막 차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새벽 예배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불이 우리 구제 열심히 합니까요? 봉사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말에만 할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만 봉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안의 섬이 천사계잖아요 천사계, 다 사람이 사는 섬을 샜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부지런히 그런데 가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들은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 얼마나 멀어요, 세상에 신안이 그런데 서거차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온대요 1남 전도회가 오면 그 다음에 2남도 가고 3남도 가고 여전도 가고 아예 팩목방에다가 배를 대놓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돈 많은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큰 교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안 찾고 지금 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지금 남전도회 4개 남전도회 있고 여전도회 6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군데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남전도회가 한 군데 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섬이 몇 군데냐면요 보십시오 금일사동계 섬이에요, 금일도회 여기 한 기간이 맡아서 가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두 달에 한 번을 가든 가셔야 돼요 뭐 가는데 어렵습니까? 여기서 금일 또 가셔가지고 거기서 배 한 번 타면 들어가는 건데 30분마다 배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별거 가지고 갑니까? 그냥 사람 가지고 가면 돼요 화장지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수박 한 통 사 갖고 가면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전혀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 안 돼 좀 쉬어라, 쉬었다 해라 아니, 지금도 쉬고 있는데 쉬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전도에 열심히 하는 기간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열심히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언제 열심히 하시려고요? 미루어선 안 됩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생활이 좀 안정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 오실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놓은 것도 얼마 되지 않은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을 좀 원래 벌리는 사람인데 앞으로 좀 더 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때리는 그런 채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마가편, 주마가편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충혁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